와 이 총 손맛 장난 아니겠지? 와 총소리 봐 총소리 그니까 와 와 나 이런거 봐 놀이동산처럼 보여 저 싹 넘어가 하드코어 신밧들 모험입니다 자 모든걸 파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 때려봅시다 그냥 그렇지 놀이기구 신밧들 모험 아시죠 그 막 짐 무늬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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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 가는거 있잖아 드론 개많아 어 그러니까 우와 잠깐만 이거 진짜 놀이기구야 여기 놀이기구 맞네 맞어 야 이거는 그것도 없네 과열도 없네 과열 아 그럼 그래? 어 그냥 그냥 누르고 쓴다 그냥 이건 우와우 사기네 사기야 과열이 없어 게임이 그니까 와 이거 뭐 어디까지 가는 이거 배 아니야 이거 호버크래프트야? 아 그러네 맞네 호버크래프트였네 어 좋아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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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싸진다 우워 운전 잘하는데 왜 내려야 아저씨 길이 막혔으니까 야 현드릭스 괜찮으세요? 네, 잘 지내요 똑같아 테일러 팀은 우리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어? 현드릭스는 어떻게 봤어? 내가 봤을땐 내가 봤을땐 알겠습니다 톰크루즈는 IMF 아닙니까? IMF라니 FBI지 IMF지 FBI지 말을 말자 영화 안봤어요? 아 그래? 영화 안봤어요? 아 FBI 아니었어? 영화를 헛봤네 미션 임파서블 FBI 아니었습니까? IMF입니다 IMF 그럴리겠 IMF는 그 그 님들이 말하는 그 무슨 국제통화기 그 IMF가 아니라 임파서블 미션 포스 아 그래? 아 진짜에요? 아 내가 봤을땐 아 아 영화 헛봤네 아까 다같은 뭐라고? 아 아 아닌데 어 나 이상한 어 나 어떤 이상한 옷이 나왔다 아 아 나도 옷장에서 한번 봐야겠다 그 국제통화기 아 미친 아니 뭐야 이걸 이걸 봤는데 아 그러네 아 근데 기본 옷에 아 아 무슨 메뚜기야 뭐야 이게 어 오빠 진짜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당장이라도 어디 작업실 뛰어들 것 같네 이거 흐흐흫 나 메뚜기야 조종자가 하나 있네 나 능력이나 사겠습니다 나 능력이나 사겠습니다 어 나 이렇게 하얀색 사야지 오버 오버드라이브 쪽 여기 다 사야겠다 그냥 일단 여기 올인한다 스모크 스크린 뭐지 그거 안개 속에서 상대방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웹폰 락 아웃 이거 뭐야 두 개의 웹폰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 오 몰라 난 여기 있는 거 다 열어본다 나도 스킬 찍어야지 아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시면은 영상 다 나옵니다 예 저 2만 2천명 찍었습니다 어저께 축하드립니다 예예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다 올인해서 써봅시다 카오스 컨트롤 가만있어봐 우리 무기도 좀 보자 AK의 몰빵이야 AK 레벨 6이네 아 이제 하나 할 수 있다 하나 열 수 있다 언락 앤 아 일단은 내 AK 흰색이다 도색했죠 응 나 멀티플레이에서 받은 거야 사거리 길어지는 거 있네 발사적도 개조차에만 하면 되게 많이 올라가던데 응 아니 잠깐만 스코프 좋은 거 없나? 아 스코프 이제 좋은 거 있네 세상에 스코프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칸밖에 안 좋아지네 스코프가 너무 똥뚱이 너무 동그란 것도 좋은 거 같은데 맞아 약간 네모난 게 좋아 줌했을 때 동그라면 좀 짜증나 똥글끄만 싸우면 약간 똥글한 거보다는 그거 말고 다 똥글한데 나 그냥 왕 똥글한 거 한번 해볼래 어차피 할 거면은 뭐 말하는지 알겠다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큰 거 한번 해볼래 데미지 업 이거야 무조건 해야겠다 뭐야 이거 이거는 레벨 10이 돼야 된다네 이거는 레벨 10이 돼야 된다네 이대로 갑시다 권총은 안 써가지고 레벨이 오르지를 않아요 권총도 좀 쓰면서 해야겠다 이번에 어? 나 뭐 유탄발사기 같은 걸로 아예 바꿨는데 권총 자체를? 어 로켓 런처 있어 거기 어 이걸 아예 써버리는 게 낫겠는데 이건 뭐야 우와 갑바 뭐 이런 것도 있다 갑바? 그... 아 어 있어 있어 어 있잖아 택 RIC RIG 뭐야 이거는 패시브인가? 아 총을 주울 수 있는 게 스킬인가 이걸로 스킬 찍어야 나 주울 수 있는 건가 그런...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를 엄청나게 쓸 때가 많다라는 건데 이거 전치 오케이 일단 하자 우리 근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난 난 8레벨이고 넌 6레벨이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마우스 저거는 패드예요 패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패드가 손맛은 있지만 솔직히 마우스를 어떻게 이겨해 아 내 캐릭 되게 찐따같이 생겼다 형 초록색 그거 입혀놨거든 뒤에 가스통도 있어 아 미친 그걸 왜 입었어 아 내 눈 테러 형은 볼 필요가 없지만 나는 봐야 되잖아 스킬은 그냥 어 아 이거 아까 그거네 아 쟤네들이 아 쟤네들이 저 여자랑 이 뭐야 이름 뭐였냐 얘 테일러 어 테일러가 둘이 저거 했네 지금 작업 떴네 저 여자도 합류했었네 통수 쳤네 네 네 어 이 여자가 손질리는 거 아니야? 어 이 여자가 손질리는 거 아니야? 그래? 거기서 있었던 그 여자인가? 어딘가? 한 손이 약간 기계처럼 보이긴 했어 어 기계처럼 보이긴 했어 다음 파트에서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에서 반드시 조마문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본편까지 편집해서 올리는 유튜브가 바로 조마문 유튜브입니다 모든 인텔, 시크, 수작 책이 가능했던 거 모든 게 있load 모든 게 있어야지 화면만만은 없지 잘못 떨어지면 죽겠지 고소공포증 있으세요? interpol에 앞두고 잘못 떨어지면 죽겠지? 고소공포증이 있으세요? 내가 밑에서 기다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감사합니다. 큰 도움드립니다 우리는 뭘 해도 옷이 자기 눈에는 저기 안 보이냐 몇 개의 정체증이 확정됩니다. 중간에 54개 너무 좋은데,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오, 미친놈 방역에 있는 도움드립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가능성 멀티플라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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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거야 이상한거 아니 화면에 반을 가려 무슨 대포 우와 내가 니꺼 개쩐다 대포 들고 게임하는거 같네 야 야 나 줌 바꿨거든? 어 개쩔어 야 줌에 줌에 그 저개선 있어 아 그래? 어 그냥 줌하면 아 그럼 다 보이겠네? 어 보여 보여 애들이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했지 야 이거 진짜 쏘보고 싶다 이거 어 나 나 보여? 봐봐 나 여깄어 뭐야 형 뭐 안보이는거 썼어? 어 그거 뭐야? 아 아 아 뭔지 알았다 이거 쓰고 가서 풀에 쳐야겠다 이건가 본데?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이거 자주 써야겠다 이거 좋네 한 명씩 죽이면 이거 너 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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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개가 뜯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거 어크 하자 어크 오케이 오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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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좋네 이거 개좋네 이거 개웃겨 이거 그냥 어크네 완전 오 하나 온다 하나 온다 하나 온다 갈거야? 오 뭐야 야 우리편 걸었다 우리편 걸었다 우리편 가자 에이 가뜩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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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잘가세요 반가워 반가워 반 할거 다했어 근데 개 재미 봤잖아 그 이 피디님 이 비제이님 왜 이렇게 누우시나요 방송 못 보겠네 이런 얘기 하덜맛에 여러분들 저는 일부러 제 할거 재미 다 보고 그 다음에 룬형 이용해서 살아나는건가요 하하하하 마무라 뒤에 마무라 뒤에 왜왜왜왜 어어 이거 뭐야 그냥 찍어버려야겠다 아니 저거 뭐야 저거 ASP 시스템을 쥐어버려 어 귀 개 아파 유탄발사기 소리 왜이래 유탄발사기 저거 좀 죽여보세요 저거 좀 아니 유탄발사기 소리 개귀아파 뺨자대기 때리는거 같네 하하하 유탄발사기 소리 개극협 오야야 스모그도 뿌리네 다썼네 다썼죠 스모그 스모그를 타면 이걸 써야지 스모그 사이에서도 보이는 기술 스킨이 스모그로 뿌리네 뭐야 아 그게 아니라 스모그를 뿌리는거네 아아 아 미쳇 스킬 잘못 입고 잤어 아 조있네 오야 나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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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탔어? 난 차 위에서 엄청 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저거 지금 어떻게 잡냐 저거 나 내리고싶어요 빨리 쏘라는데 지금 어 밑에 밑에 밑에를 쏴야되네 오케이 다리 어 한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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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하라는데 아아 오케이 오케이 빨간 어 누가 누웠는데 어 나 그냥 밀고 갈게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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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지금 어 여보세요 어 어 뭐야 뭐야 뭐지 방금 떴는데 됐다 RPG 뭐야 이거 아예 죽지를 않냐 저거는 진짜 어 아 버렸어 아 그러네 그러네 쏘니까 터지긴 해 그거 뭐지 뭐 밑에 싸서 멈춘 다음에 지금에 머리통을 쏘니까 터지던데 그럼 근접을 했었어야 됐나보다 개 망했다 이거 총알 충전하는 데 없나? 영 발이 있는데 나? 있어 일로와 일로 일로 그 패널에 있는 핵심을 통해 헤이 렛츠고 여기여기여기 이거 한번 열었다 열었다 닫으면 총알 꽉 차 어 열었다 닫으면 총알 꽉 차 아 그러네 이것도 그 영향이 있네 어 몰랐네 이것도 게임 헛했네 탄약보급소가 따로 있으니까 그랬죠 게임 헛했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3시간짼데 아니 탄약보급소가 따로 나오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어떻게 오케이 그 참고에서 그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총알 총도 못쓰게 하는 스킬이 있네 어디로 가야되 근데 우리 이건... 이건... 음... 음...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여기인거 같은데? 여기인거 같은데? 어 그러네 그러네 뭐 모를 때는 헨드릭 따라다녀야돼 헨드릭 별명하나 지어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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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총알처럼 되어있네 이건 테일러리의 작업이야? 얘... 아마... 그래 music 안іс원 이게 노래 가진 이런 벌iggly는 게 당연히 저て일러의 작업을 받adox CIA가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. 그녀는 그녀가 흔들림을 가지고 왔어요. 헤이.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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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진정해. 정말 나쁜 기분이야. 지역에 있는 EMF를 찾고 있어요. 적당한 엘리스터드 기술. 핵... 체납에 있는 것 같아요. 알았다. 다운로드한 데이터 괜찮은데? 루이터는 여기가 그냥 흔들지 않았다. CDP를 던져버렸다. 헨드릭이 뭐한다. 헨드릭스, 헨드릭스. 헨드릭스, 헨드릭스. 헨드릭스, 헨드릭스. 헨드릭스, 헨드릭스, 헨드릭스. 헨드릭스, 헨드릭스. 그리스도, 헨드릭스. 고rang이, 헨드릭스, 헨드릭스. 널, 정리하니까 안 돼. 비쌤에 올라다며, 설치한 곳, 섯외라. 장관을 바꿔주려고.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, 기븐 지금 다 모아둔다. 저는 히발이 excel을 conhe게. 해수어 왕이네 아 그러네 해수어 왕이네 여기 물고기 있다 여기 우리 물고기 있었는데 이륙수어 이륙수어 왕이네 아 안되네 안되네 왜 이럴수나 여기 섬세하지 못하네 한 번이나 한 번 해파리향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물생활 정말 다양하게 해요 진짜 돌돔 키우시는 분도 있고 돌돔 얼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 돌돔으로 교육시켜가지고 교육이 돼 그게? 어 그래서 물어오고 이런거 오 저거 뭐야 오 아 상대방 저기있다 오 저거 뭐야 오 아 상대방 저기있다 불어내려 우린 무엇일까요? 그 저 그 암살 한 번 더 갑시다 오케이 첫번째로 우린 움직일게